이대로 은퇴하시진 않으시겠지? 그 모든 걸 멈추고 손을 놔버렸을 때 온 마음 싫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? 이땐 그냥 같이 방황해주는 친구들이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연재 접어? 뭐 하는 거예요?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? 힘내라, 열심히 해라 들을수록 오히려 힘 빠져요 그 팀 내년엔 없어질 수도 있다던데 그럼 전 퇴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퇴사할 수는 없을까? 붙어봐도 이젠 겁나? 더 있을 수는 없을까? 버려봤어 행복...